성경 1년 1독 군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다윗은 아둘람군에서 신진정치세력 400여명을 규합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서쪽 블레셋에서 도망나온 다윗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동쪽 모합으로 피신합니다. 셋째,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넷째, 다윗이 머물러야 할 곳은 모합이나 블레셋이 아닌 사울 권력 사유와의 칼끝입니다. 다섯째, 다윗은 또다시 하늘 문을 열고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합 미스베로 가서 모합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합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합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라모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온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세사람 골리아스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오은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고 아니니이다. 원하간데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이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애돔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애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음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레게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애돔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시편 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애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레게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강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을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면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우리는 3회 일상 22장과 시편 52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나와 아둘람굴로 돌아가 숨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즉 다윗의 가족들과 환란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여 명이 다윗에게로 모인 것입니다. 이들 모두 사울의 권력 사유화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망명을 떠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때 다윗은 지난번 제사장 아비멜레게 도움을 받았던 일이 빌미가 되어 사울 왕이 도액을 시켜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가슴에 분노가 일었지만 또다시 하늘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10편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처럼 다윗은 고통과 분노 속에서도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오늘 또 다시 새겨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